식사를 애차는 시간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모두가 서로 마음을 하나 모아서 서로의 액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이 일에 모든 수질사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옵소서. 우리가 모이고 먹고 만나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역광이 되기 하시길 바랍니다. 우리의 귀 먹고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. 우리 또한 생활을 주시려는 동일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. 이 자리에 축복한 몸도 먹는 대로 주시옵소서. 이렇게 온전히 영광의 생활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이 자리에 참사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. 이 자리에 참사하셔야 될 것입니다. 이 자리에 참사하자 сам을avalere? 이것은 우리에게 참사하셔야 될 것입니다. 셰프! 아는 이 놀이로 내 터마 셰프? 야채도 같이 먹습니까? 네, 같이 먹습니다. 야채도 넣고 고기도 넣고 야채도 넣고 고기도 넣고 이 다미 한 번 낚시지 않나요? 야채도 넣고 야채도 넣고 야채도 넣고 야채도 넣고 야채도 넣고 야채도 넣고 아. 그 다음에 처음 안 샀잖아. 요것만 마지막에 밥 비벼 먹을 때만 놔 놓고 먹으면 됩니다. 먹으면면 마지막에 네, 비벼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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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줍니다.